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병옥 골프학교 골프채널에서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됩니다. 이름하여 방법왕입니다. 방법왕. 으, 방법왕. 아, 무슨 방법을 좀 가르쳐주겠다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서는 차별화가 되진 않죠. 지금부터 이병옥이 변합니다. 과광! 짠! 아, 어때요? 옷까지 갈아입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키와의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방법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와, 방법왕 그리고 이병옥 골프학교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요. 제가 2020년도 3월 30일부터 2020년 2학기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옥스윙 아카데미로 옥스윙 1, 옥스윙 2, 옥스윙 3, 옥스윙 쇼 게임 구조로 해서 커리큘럼을 제시를 했고요. 그에 맞춰서 정말 이병옥이 어떠한 레슨을 순서대로 12차례에 걸쳐서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멤버십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이병옥의 또는 옥 선생의 채널을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내용, 재미있는 내용, 심지어 판도라 뭐 주고 저 주고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걸 못 보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겠죠? 바로 방, 법, 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저는 골프 스윙이라든지 골프 기술에 있어서는 굳이 다른 분들의 자문을 구할 필요 없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죠. 그 방법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몇백 가지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가서 상대방이 구찌 넣을 때 구찌 안 먹는 방법, 구찌래, 방송에서. 우리의 방법 왕에서는 그 언어를 확 순하고 착한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상에 쓰는 갠세이, 이런 말도 쓰기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쓰는 건 아니고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빵까, 뻐디, 그런 거 있잖아요. 빳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쁘게 말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캐디님에게 존중받는 방법,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프로그램이 무겁지가 않아요. 가볍습니다.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7시에 방법 왕이 이병호 골프 학교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영상을 5분 앞뒤로 길지 않거든요. 편하고 재미있게 즐기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좀 기다리세요. 하지만 멤버십 프로그램은 오전 6시에 나가죠. 그리고 시간 맞춰 일어나신 분들은 바로 보면 되고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보방,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처음에 빰빰빰빰 이런 막 그 오프닝 영상이 있는데 방보방은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어떠한 오프닝으로 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보시죠. 방보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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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 방보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그리고 아침에 아침에 막 체조하는 것처럼 그 잠을 깨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갈 테니까요. 일반적인 레슨 영상처럼 배경을 설명을 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스피디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천천히 말씀드리는 강약 조절을 통해서 방보방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여러분의 잠과 골프를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보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